저거 가방을... 가방을 어떻게 먹는거지? 아 나도 이 게임을, 저도 이 게임을 오늘 처음해서 몰라요 잘 저 영화관이네? 어 위로 올라가야겠다 다운타운 이스트, 어 잠깐만 여기 이거 오케이 트래블, 어 여기도 가방있어요 이 가방 가방 안먹어지는데? 어 열어졌다 퓨어 포션 오케이 퓨어 극장 상영작인데 NOW PLAYING ASSIS OF FIRE 2 3D 어 뭐야, 아 나 당했어 안 무서워 오 이거 사면타 때리네? 블리딩이라니 쟤는 리포징 하고 있으니까 이거 원거리로 써야되죠? 어 오케이 이제 스탠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로 써야되 그 다음에 어 맞아맞아 아아 반격기 딱 해놨었는데 어택업 어각 어허아 쟤는 맨날 죽어 버터는 아이씨 맨날 죽어 맨날 똥침이다 이새끼야 블리딩 블리딩 오케이 이게 1대1이야 주짓수 쓸거야 주짓수 쓸거야 우와 대박 어 대박이었어 지금 몇대 때린거야 오케이 주짓수 장난 아니네 스턴까지 걸리고 경험치 5 쇼어포션 됐어요 엉 저 저 저 X이 뭐지 에이 να 부른다 저 X이ㄱ 나 왜 부르지 여긴데 배치지 없는데 알고 över라고 알고가 뭐야 준비해 수 PJ 어스 papa 고맙다 고맙다 아, 자막을 못 봤다 아, 미국 부통령이야?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, 알고 전 부통령 그럼 자기 이메일을 줄 테니까 뭐 연락하라는데? 나한테? 여기 숨어가지고 저게 뭔 말이지? 퀘스트 해 가보면 있겠지 이거네 이거 퀘스트를 하나씩 줬어요 트윅 브러스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? 두번째께 작은 가 ! 이 퀘익이라는 일을 찾아 가야지 트윅이 여기 방안에 있는 거 같은데? 니가 트윅이야? 어 얘가 트윅인가봐 얘는 뭐하는 애야 무슨 연금술사인가? 여기서 무슨 마약을 만드나? 내가 필요하다고? 할 일이 너무 많은데? 자기 할 일이 있다고? 이 새끼 단추도 거꾸로 채워놓고 자기가 지금 커피 중독자인가봐 청소하고 커피 마시고 청소하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단추도 잘못 채웠어 케니한테 먼저 가르네 어 이건 뭐죠? 와 이렇게 금가 있는데를 때리니까 난 어른을 때릴거야 애들도 때릴거야 케니한테 가야겠네요 케니가 어디쯤 있지? 케니네 집이 저 산속에 있네 어 아닌데 이거 아닌데? 퀘스트? 아아 얘를 트윅을 하기 위해서는 트윅이 준 퀘스트를 또 수행을 해야되네요 그니까 이걸 가야돼 트윅이 준 퀘스트를 또 수행을 해야돼 오케오케 버스정류장 버스가 있어서 좀 편이... 노숙자 아저씨? 근데 옷이 되게 많으신 노숙자 아저씨네 상점이야? 와아이씨 상점 죽은 새? 노숙자가 상점이라니 어 어 여기 올라가는거 생겼다 난 방금 고양이를 죽였어요 어? 나 몰래 넘어왔어 여기 여기 복지도 잡고 여기 들어와도 되나 함부로? 함부로 들어오면 안될거 같은데? 어 나가야지 어? 창고 창고 택배 창고 여기 창고야 이거 안열려 문 열어놨는데? 문 열어놨는데? 노래 되게 못부른다 와아 아 이 문을 열었구나 내가 여기로 가야되죠 잠깐 여기 왠 지들이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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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저게 못간다 못가 못가 여기가 캐닌의 집인가? 어 중국인 학살하 고맙다 중국인을 왜 학살해 인마 이쪽으로 들어가볼까? 뭐야 아이템 리무브드 아 이거 장착하는 거였구나 쾌를 완료했어요 지금 쾌 완료했지 핫커피 고 투 캐니하우스 에스크 캐니 맘 어바웃 딜리버 투이 배달물이 왜 오지 않는지 캐니한테 물어보라 그러는데 캐니네 집이 어디야 그러면? 캐니네 집 캐니네 집 캐니네 집 여기야? 아 이거 아닌데 여기구나 다시 돌아가야 돼 아니 이건 부통령 캐스트야 부통령 캐스트야 이거는 이게 뭐야? 여기 안에 왜 노숙자가 살고 있네? 아 아 어 나 지금 보스를 건드렸나? 우와 잠깐만 쥐쥐쥐 아아 아니 쥐 쥐하고 싸우네 아냐아냐 주지수 쥐쥐 쥐쥐쥐 쥐쥐쥐쥐 어어 뭐 지금 걸렸어 44 열났어 열났어 어 안 안 Voc 피가 57이나 되네 빨리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피도 잘 안 차 핸머 오브 스톰 와 씹어밖에 안다네? 아 얘네 맨날 죽어 진짜 어우 불쌍해 뭐야 술챘어 술챘어 와 술먹고 힘업 어 야 장난 아닌데 어 우와 원권을 1밖에 안달구? 아아 완벽한 반격기였어 능력도 못쓰고 8 나 방어 잘하죠? 8 똥침 좋았어 다리가 아 pp가 없으니 기술도 못쓰겠네 어 어 1밖에 안달아 공격이 와 미치겠네 2콤보를 해도 점점 피가 안달아 안달아 아 발 오 잡았다 파워포션 먹으면 피가 찬다고? 나 무슨 보스를 잡은거 같애 근데 돈 그지새끼라 돈이 0.05 못 ㅋㅋㅋㅋ 아휴 깨진 병 그지라서 근데 여기 상자가 있죠 옐로우 오렌지 오렌지 색깔 염색약 그지새끼라 돈이 없다 야 어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만들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해 신기해 진짜 잘 만들었어 게임을 RPG에서도 섞어놔가지고 어? 쟤네들 쟤네들 젠 됐잖아 아 F**k you ass all 공수부터 잡아야지 좋았어 정의의 정의의 아 아냐아냐 정의의 근도의 헤머지를 오케이 엇, 애택업? 아, 또 저거야? 와, 쟤 세대 때려, 세대 쟤는 또 죽어요, 아휴 맨날 죽어, 맨날 아,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? 뭐 해줄 거 없나? 뭐 해줄 거 없나? 힐...도 해줄 게 없고 능력도 쓸 게 없고 자기한테 힐, 그래 살아보자, 살아보자 이거 쓰면 안 돼 쟤는 지금 리포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격기를 쓰고 있어서 턴을 그냥 넘기는 건 안 되나요? 어, 턴을 넘기는 건 안 되나? 뭐, 리포징 하고 있잖아 턴 넘기는 게 없어요 어, 활선원에는 앞에, 지금 앞에 얘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어... 턴을 못 넘겨 넘기고 싶은데 피 피가 안 돼서 안 되고 이건 그러면... 잠깐만 가벼운 공격으로 때리면 피가 조금 나겠지? 이거 봐, 32 회복은 또 죽었어, 아... 아... 어... 그 다음에 그만... 얘 아직, 리포징 아직 걸려, 걸려있죠? 어, 아직 걸렸지 그럼 얘는 화살로 쏴야 돼 잡았고 도망갔지 아... 주지수로 한방에 끝냅시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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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... 쟤 맨날 죽어, 버터는 어휴... 루팅 털고 트랜스포션 포션 어, 여기 있었죠? 켄이네 집이 여기가 켄이네 집인가? 어, 여기네 경비원 아저씨한테 얘기라고 들어가야 돼 아 이거 왜 뿌려 페퍼 스프레이를 뿌려버린다는데 여길 들어가려고 했는데 뉴캐스트가 생겼어 이 경비를 처리를 해야돼 계속 지금 이... 이케 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 내려오고 또 여기까지 내려왔죠 어... 겟 인투 토큰 게이트드 커뮤니티 리클 얘를 제끼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페퍼 스프레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극장에서 일하는 아저씨 위에? 잠깐만 딴 데였나? 여기 가야되네 그래 여기, 여기 맞어 게이트 크래시어 이게 메인 케이잖아 저기서 뭘 사와야되나봐 이 아저씨가 뿌리는 페퍼 스프레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아저씨는 여기니까 그나마 여기가 제일 가깝네 어? 잠깐만 이것도 깰 수 있는데? 죽는거는 안나와요? 깼는데? 남의 씹 김을 파손하고 다니고 이씨 그리고 저기 위에 집 2층에 상자있어요 아 남의 집 털지 말자 어 경찰서네? 어? 여기 파워포션 파워포션 경창차도 때려보시구 어? 엘프 왜이렇게 많아? 내가 먼저 때렸으니까 내가 성공이야 저 새끼를 주지 저 새끼를 주지 아냐 파워포션이 이거고 스트렝스 포션이 있었는데 히이이이이이 4000 increase your attack 디핀스 4000? 비타 500도 아니고 4000이 증거한다고? 저거 너무 좀 심한데 주지수를 한명 끝내야지 그리고 저 뒤에 서있는 놈은 뒤에 있는 애들은 다 카톡질 하고있어 지금 전투 기다리느라고 카톡질하고 있어요 스턴 걸렸죠 스턴 저 새끼 스턴이야 보너스 올리네 얘네 방어력이 장난 아닌데? 방어력이 장난 아니야 블리딩 일단 스턴 걸린 놈 잡고 스턴 걸린 놈 잡고 어 1밖에 안다네 꼬침! 그렇지 그렇지 와 블리딩 미치겠다 아니 어차피 얘 잡았으니까 얘 잡고 끝내자고 잡고 이제 궁수를 먼저 잡아야지 그 다음에 힐 해주고 음 음 얜 지금 리포징이라 안되는데 이게 이게 이 공격이 들어갈까요? 안들어갈거 같은데 어어 들어간다 이거는 반격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술이랑 아 똥침 오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요 그 다음에 공수로 야 반피도 안달아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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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40세야 하나 도망갔고 어 잘 모으셔서 똑같아 갔다 나 이제 잘 막아 잘 막아 으응 피를 쟤네 이제 끝났어 대충 때려도 돼 루팅 루팅 한 놈은 저기 도망가다 저기서 죽었네 여기서 여기였나 아까? 어 이 골목이 아니구나 저 윗골목이네 저 윗골목이었어요 어 경찰서 위쪽으로 돌아가서 어 여기서 여기야 이거 뭐야? 스시집 같은데 타워 오브 피스 여기는 뭐 차이나타운인가? 음 어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맞네 여기 차이나타운 같은데 진보의 건 여기죠? 여기서 뭘 찾아갖고 가야돼 그 페퍼스프레이를 막을만한 그 페퍼스프레이를 막을만한 RPG도 팔어 닥치고 뭐 파는지 보여주세요 버이 버이 뭘 사가야 될까 아 가스마스크 이게 필요하구나 저거를 쓰면은 페퍼마 그거를 해도 분명 안될거야 그러면 가스마스크를 얼굴에서 무기? 무기는 왜? 무기 무기 데미지가 뭐야 1349에서 1875? 아니 100 하다가 막 갑자기 1300 이러냐 한국인 퀘스트하면 김치 스킬을 얻을 수 있다고? 김치를 막 던지는 얼굴에? 아 잡템 같은거 팔 수 있어요 여기다가? 그 아마 회색으로 되어있는거는 팔 수 있는건가 봐 셀 쩡크 이런거 다 팔 수 있는거구나 다 부러지고 이런거 한 방에 다 파는게 없어요 위에 한금상자? 어디에? 어 나 지금 묶인거 알아냈어요 내가 방구 꼈거든? 이렇게 해가지고 방구 끼니까 저기 황금상자가 있는데 저거 어떻게 먹어? 안 먹어 지금 방구 낀 웃어 옆에 있는 애가 옆에서 끼면 냄새난다고 가고 자 이제 버스 타고 가면 아 얘네 또 나왔어요 내가 먼저 때리면 내가 성공이죠 주짓수로 한 방에 끝내야지 스턴 잡고 저 위앤놈을 스톰으로 우와 우와 좀 늦게 누르니까 대박 데미지 대박인데? 우와 어 어 데미지 대박이야 아냐아냐아냐 어차피 얘 지금 못 때리는데 리포진이라 지금까지 내가 잘못 쓴거야 스킬을 똥침이다 임마 야 야아 나 되게 세네 되게 보스전 같은거 언제 하지? 보스전 빨리 해보고 싶어 어 그리고 두명 잡았는데 이따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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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가야돼 네네네네 네네네네 여기였죠 이것들이 한방에 끝내겠어요 스턴 잡고 수탐 걸렸으니깐 예스킬 진짜 세거든요 예스킬 진짜 세거든요 아 이게 암열에 있는 것만 맞는구나 우와 힐 봐 어 힐 장난 아니네 파워어택이다 보냈고 아 돌멩이 이씨 돌멩이를 던지다니 돌멩이를 던지다니 한 대밖에 안 때려 아아 얘도 자일하는데 왜 나는 자일을 못해 아이템을 쓴걸까? 됐어 됐어요 나 방독 는 있는 사람이야 샤에헤헤에헤헤에헤헤헤에헤헤 What the fuck? Oh no! 오, 보스전이었어? 아하핳하핳